지난 아이야기 모두 안녕 오 토큐 추술고전 학생들이네 놓쳐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마중 나와주다니 멋지군 셋 다 죽여줄게 여기까지 찾다니 대단하네 여길 찾아내는 거야 어렵진 않았는데 너가 있을 줄은 생각 못했네 나도 이 사람들과 한 팀이 되었거든 그래 그럼 이제 만났으니 너의 미래 술식을 가질 수 있겠네 어림도 없지 내 미래에는 너네 술식을 절대 가질 수 없어 과연 그럴까? 응 내 미래는 틀린 적 따위 없다고 응 너의 술식이 있어야 모든 걸 가질 수 있는데 말이야 그딴 미래는 없다니깐 그래 가질 수 있는진 이따 확인해보자고 자 루즈법 엔더 술식 위치 이동 이동 피해 하 정말 너 말대로 나부턴 우리네 판다 선배님 그동안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자원 술식 강제 이동 주가 이렇게 하나 끝 직접 싸우는 건 처음 보는데 엄청나게 강하네 그럼 난 저 판단 녀석을 상대해주면 되나? 그래주면 고맙지 주령 술식 변이 주령들의 외침 싸우는 거 하곤 무식하네 이제 너만 상대하면 되겠네 백성 영역 전개 영역 전개 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? 확실히 빨라는 졌는데 내 눈에는 느리네 잘 먹겠습니다 판다까지 이제 희망 땅이 넘는 거 같은데 너의 술식을 넘기는 게 어때? 싫어 내가 말했지? 내 미래에는 너희가 내 술식을 가져갈 수 없다고 여기까지가 내가 본 미래다 자살을 할 줄이야 아쉽네 여기 있던 주술고전 녀석들 쫓을까? 냅둬 사미루의 서쪽 마을에 독을 뿌리면 기어나올 테니깐 여긴 어디야? 나랑 지앙이가 함께 지냈던 곳 신기하네 오랜만에 왔더니 먼지가 많이 쌓였네 불단아 미호 저기에 눕혀도 될 거 같아 어? 아 응 미호 상태는 좀 어때? 음 여름 많이 내린 거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 열이 내렸다니 그래도 다행이네 뭐 그렇지 지앙 이돈 판다 호바 선생님 키드 로나딩 그리고 우리 형 생야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야 어? 갑자기? 다들 너무 우려하는 거 같아서 말하는 거야 이들의 희생 우리에게 미래를 건거나 다름없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응 그렇지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엄청 만막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너희도 그럴 거고 아 또 또 이들의 희생 때문에 무게감이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어 다들 티를 안 해서 그렇지 응 근데 우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요런 주령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라왔고 더욱 강해졌어 희생이 희생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처럼만 나아가면 돼 다들 그래줄 수 있지? 응 응 좋네 그럼 좋아 다들 웃어주니 좋네 그럼 일단 여기 좀 개조해볼까? 개조? 어떻게? 저 앞으로 광지를 해서 땅을 넓히는 거지 오 뉴 시티처럼 엄청 거대하게? 어? 뉴 시티처럼? 야 평생 광지말 해야 가능하겠다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할 건데? 맞아 광지를 한다 해도 우리가 다 같이 지낼 곳을 만들려면 꽤 걸릴 것 같은데 나한테 다 생각이 있지 훈아 터지는 무적 좀 많이 부탁할게 터지는 무적? 어? 설마 흠 응 훈이의 조수를 이용해서 TNT처럼 땅을 터뜨리는 거야 그럼 더욱 빨리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지 오 똑똑한데? 그럼 날아오는 파편은 내가 장막으로 막아줄게 오 짱이다 훈 부탁 좀 할게 아 막기만 줘 그 정도쯤이야 무적 조술 터지는 무적 개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시끄러 어? 미오! 뭐? 미오가 깨어났어? 준아 잠시 중단 어 미오야 괜찮아? 몸은 어때? 응? 너희 날 구해준거야? 응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구해준다고 대체 어떻게 지양, 한다 이돈이가 널 위해 희생했어 뭐? 너 지금 방금 깨어난 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괜찮아 미호도 알아야지 미호, 우리의 UCT는 사라졌어 하... 증오, 후회, 절망 이 세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거야? 흠, 눈치 엄청 빠르네 너야 뻔하지, 괜히 나쁜 말 할 애도 아니니까 어째서 그 세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미호의 주력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? 미호, 너의 조술 한번 사용해볼래? 응 아니야, 그래도 일단 하루 정도는 쉬게 두는 게 괜찮아,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다들 나와줄래? 응 도끼 조술 동룡 심은 역시 미호, 너의 술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다시 돌아오긴 힘들 거야 응, 술식이 사라지다니 다시 말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 사라진 게 아니라고? 이게? 동룡 심은 응 독이 만들어지긴 하잖아 그냥 확실히 말해줄게 너가 노력하면 다시 너의 술식은 돌아올 거야 흠, 정확해 하... 노력을 하라는 거지? 응 우리가 도와줄게 맞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나도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줄게 다들 고마워 너희만 믿고 열심히 노력해볼게 응 그럼 이어서 공사 좀 해볼까? 미호도 좀 도와줄래? 어 으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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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